열공! 별설공의 강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영문법 개념잡기 명령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 말 자주 들어봤죠?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살펴보겠습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시키거나 요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은, 는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말이 없어요. 생략되어 있구요. 동사의 원형부터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원칙이구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 일반 동사 가지고 쓰는 명령문은 동사원형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해석은 동사해라,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구요. 금지할 때는 이 동사원형 앞에다가 don't만 붙여야지 doesn't나 not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해석은 이 동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권유할 때 쓰는 명령문이라기보다는 권유문인데요. 이 동사원형 앞에다가 let's만 붙이면 이 뭔가 동작을 하자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let's, ~~하자, let's, 가자 아닙니다. let's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우리 학생들 초등 때부터 많이 연습해 가지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데 let's는 그냥 하자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자, 갑시다 하려면 이 let's를 쓴 다음에 이 뒤에다가 go 라는 동사원형을 써야만이 가, 자가 됩니다. 가자. 그리고 비동사를 활용해서 쓰는 명령문은 어떤 뜻이냐면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문을 만들 때 이 형용사 앞에다가 be만 쓰면 됩니다. be,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상태여라,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라 입니다. 이 말 좀 어렵죠? 형용사 자체는 명령의 의미가 없어요. beautiful, 아름다운이지, 아름다워라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be를 붙여야 된다, 어떤 상태가 되어라 입니다. 자, 이 예문 간단한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봤죠? 1번 stand up, sit down, 이런 표현이 다 명령문이었어요. 동사의 원형들이잖아요. stand up, 얘가 일어 입니다. 일어, 일어서세요. sit down, 아래로 입니다. 앉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명령문이구요. noisy 라는 표현은 시끄러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be를 앞에 써서 만약에 be noisy 하게 되면 떠들어라가 됩니다. 떠들어라. 그런데 떠들지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금지 명령어를 할 때는 don't do만 앞에 붙여서 don't be noisy 하게 되면 떠들지 말아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 명령어가 되구요. 또 go to bed at 10 이런 말을 씁니다. 동사부터 나왔죠? go to bed에는 잠자리에 들다 이니까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let's 라는 말을 동사 원형에 쓰게 되면 권유문이 되는데 let's go to the library 하게 되면 가자. 도서관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권유문이에요. 자 다섯번째, be quiet. quiet 앞에 b를 붙였죠? 그렇다면 얘는 뭐여야 돼? 형용사라는 뜻인데 quiet는 조용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 quiet 하면 조용한 상태가 되어라, 조용해라 라는 뜻이 되고 noise, 얘는 noisy가 있고 noise가 있어요. 얘는 명사예요. 명사로 소음, 소란이고 noisy는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이라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don't make noise 하게 되면 시끄러움을 만들지 마라 이런 표현이니까 떠들지 마세요 라는 금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명령문, 요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문, 동사 원형을 가지고 긍정 명령문을 만들 때 첫번째, be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었다? 여기 뒤에 오는 단어들이 형용사일 때, nice, quiet 같은 경우에는 be를 반드시 붙여서 뭐 뭐 해라가 됩니다. be nice 하면 착해라, 좀 좋은 행동을 해라 이런 표현이고, be quiet는 조용히 해라 라는 표현이죠? 예, 이런 표현 외에 일반 동사를 가지고 명령문을 쓰는 경우에는요, 동사부터 나와요, go straight 하면 똑바로 직진으로 가세요, 가세요 이런 표현이죠? 앞으로 쭉 반드시 가세요 라는 표현, turn right at the corner 하게 되면, 길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르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부정명령문으로 바꿀 때는요, 동사 원형의 이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don't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don't be noisy 하게 되면, 소란스러운 형상이니까 소란스러운 상태가 되지 말아라 해서 떠들지 마세요 가 되구요, don't leave me, please 하게 되면, 동사 leave는 떠나다니까,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don't close the door 하게 되면, 문을 닫지 마세요. don't cross the river,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안이나 권유할 때는요, 동사의 원형 앞에다가 let's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let's study, 공부하자, let's meet him, 그를 만나자, let's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자, let's take a break, take a break는 휴식을 취하다에요, 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게, let's의 부정형은 뭐냐? 그럼 don't let's 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let's 만큼은 이 앞에다가 don't를 쓰지 않구요, let's 뒤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그럼 ~~하지 말자 가 됩니다. ~~하지 말자. 이거 주의하세요. let's는 ~~하자, let's의 부정형은 let's 뒤에 not을 붙인 거에요. let's study, 공부하자의 부정형은 let's not study, 공부하지 말자. 그렇게 되구요, let's not meet him은 그를 만나지 말자. let's not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지 말자. let's not take a break, 쉬지 말자 가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전 문장을 통해서 확인 학습 해보겠습니다. 1번이요, don't eat too many sweets. sweet는 달콤하인데, s 붙여서 단 것들이 됩니다. 단 것, 단 것, 단 것들, 사탕이라고 할까요? 사탕들, 캔디들 봅시다. 동상원형의 부정명령어이죠. 먹지 말아라. to, 잊지 마세요. 너무 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에요. 너무나 많은 사탕들을, 단 것들을 먹지 마라 했구요. 2번, give, 동상원형 나왔죠. give me some bread and butter. 주세요 나에게 약간의 빵과 버터를 주세요. 라는 명령문이구요. 3번, let's 나왔죠. let's plus 동상원형. 얘는 무슨 문? 권유하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play basketball은 농구하다니까. 농구하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let's play basketball together. 라는 표현은 함께. 함께 농구하자.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이거 해석연습 하시구요. do one's best는 최선을 다한다. 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얘는 명령문입니다.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런 표현이고. at everything은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 너의 최선을 다해라. 가 되겠습니다. 5번, please don't shut the window. 샷은 닫다니까. 부디 닫지 마세요. 닫지 말아라. 그 창문을. 이렇게 됐구요. 6번, turn off the light right now. 지금 즉시 이런 표현이죠. turn off는 끄다에요. 동사부터 나와 있으므로 light, 전등입니다. 전등을 지금 당장 꺼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urn off. 7번, ask me everything about him. 동사부터 나왔죠. 무탁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about him. 그에 관해서. 가 됩니다. ask me everything about him. 그에 대해서 모든 걸 나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8번, 부정 명령문이죠. don't run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뛰지 마세요. 9번, don't be afraid of speaking in English. speaking in English. in English. in plus 언어가 나왔을 때, in은 영어로. be afraid of 가 나왔는데요. be afraid of 는 뭐뭐를 두려워하다 까지입니다. 동사 언어를 썼을 뿐이구요. 명령문이니까, don't 썼기 때문에, 뭔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 됩니다. don't be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어로 말하는 것을. 됐나요? 10번에 kind는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친절해라 하려면 앞에다 B를 쓴다고 그랬어요. Be kind to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라. 이렇게 해석되어 지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해석하는 연습을 2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습하겠습니다. 리뷰입니다. 일반 명령문은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1로 문장을 시작하고요. 해석은 ~~해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두번째, 이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이 동사원형 앞에다가 don't만 붙여서 ~~하지 말아라 가 되고요. 이 동사원형에 don't 대신에 let's를 쓰게 되면 권유하는 의미로서 ~~하자 ~~합시다 가 됩니다. 이때 let's의 부정형 not을 이 뒤에다 쓰게 되면 의미는 뭘로 바뀐다 ~~하지 말자 ~~하지 맙시다 가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문을 만들 때는 이 형용사 앞에다가 b를 붙여서 ~~해라 ~~여라 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b 앞에다가 don't를 쓰게 되면 ~~하지 말아라 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명령문 해석하실 때 동사부터 처음에 문장이 나오고 맞춤표나 느낌표로 끝나면 동사 해라 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명령문의 기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stand up 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stand up, sit down 이런 표현이 다 명령문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 또 let's go 이 표현도 권유문의 첫 번째 시초였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공 하세요. 열공! 열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